무대 뒤편에 저희가 대기할 때 이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더 딥하게 좀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센 거야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제 무대에서의 드림은 저희 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을 멋있는 모습, 이쁜 모습, 웃는 모습. 무대 밑에서는 진짜 그냥 되게 어려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져요. 무대 밑에서 제가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러면 위에서도 그게 되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되게 저를 항상 즐겁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백스테이지 하면 떠오르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인류하고 마이크예요. 플러스 음향 장비. 그리고 이제 알 수 없는 긴장감. 백스테이지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막 신나게 노는 것도 텐션 막 올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백스테이지에서는 그냥 단순히 놀고 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느낌이에요. 함께 성공을 위하여. 제노가해. 쩔어 주자 화이팅. 쩔어 주자 화이팅. 쩔어 주자 화이팅. 가자. 패기 오늘. 요 드림을 하면은 요 드림이 저희잖아요. 한 사람이 그걸 선창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쩔어 주자 화이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무대도 쩔어 주자 화이팅. 이런 뜻으로 약간 항상 그런 화이팅을 하러 가요. 우리 에너지를 보는 관객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오자. 약간 이런 생각. 관객이 없는 무대가 참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또 허전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다른 매체로 보고 있을 팬들에 비해서 열심히 해야죠. 몸으로 오는 느낌이 달라요. 팬 여러분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의 무대의 분위기나 호응 정도가 아예 달라요.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진짜 웃겨요. 손가락을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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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콘서트에서는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요. 팬분들이 계시면. 근데. 지금 하는 온라인 콘서트는. 카메라가 팬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실제 콘서트의 느낌이 전달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제스처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바뀌죠. 제스처가 지금. 제발. ron. 너로 위로 가득한. 붉은 불빛들은. 난 멈춰있어야지. 머복. 워거워. 우러나가 팀일이란 내가 태어나. 이제 수트만 해. 나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커서 나볼게. 시설도 잃은 듯 하늘한 지워. 타이래. 우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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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백스테이지 촬영이었고요.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CJ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못 보여드렸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이 촬영을 통해서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께 이런 뭔가 재미있는 저희 드림이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기침.. 산만.. 기분 나빴어요 기침 산만..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빴어요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 감기 꼭 조심하시고 손사도 꼭 열심히 하시고 마스크도 꼭 쓰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스테이지 촬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백스테이지 촬영 이렇게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저희의 무대 밑에서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꼭 나중에 꼭 다시 만날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큼.. 큼짱 아 큼.. 큼 대스 사유나라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오 마이 갓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뭐예요? 감독님 저희가 봐주셔서 오 마이 갓 6,000원 걱정하시고 8,000원 감사합니다 10,000원 시즈니 100,000원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어떤 일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많이 좋아해서 그리고 이 영상은 계속 우리에게 더 좋은 기억에 그리고 또 다른의 에너지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우리의 무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표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 백스테이지 촬영 끝이 났고요 앞으로도 엔시티 드림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엔시티 드림이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붐 같은 경우에는 드림 처음으로 약간 센 곡에서 우와 드디어 우리도 멋있는 곡을 한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하기 전에 연습할 때는 항상 힘들고 약간 지치는데 공연할 때 진짜 즐겨요 행복해요 팬 있는 공연장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고 약간 에너지 생겨요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행복하고 과거 우리 출연장에서 편히 앉아 놀아줄 시간은 없어 과정에 즐겨 너와 같이 또 달려 더 자유롭게 원하고 또 원해 Too late, too late, we rolling 난 너의 꿈이자 꿈에 닿는 통로가 돼 너의 꿈을 손에 쥐어줄 수 있어 순수한 표정으로 춤을 추던 아이 이제 웃으면서 이들에게 꿀을 질러 We got that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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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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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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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 그리고 또 시즈니 분들도 사실 만나지 못한 사람을 계속 응원하고 지지해야 하고 하면 사실 되게 힘드실 텐데 이렇게 꾸준히 저희를 응원해줄 무조건 그냥 응원해주는 그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